자 이제 우리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기출이론. 자 학습게입표 받으셨고 학습게입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의 집은 이 작은 것만 들고 오셔도 괜찮아요. 두꺼운 해설은 집에서 복습하실 때 점검하실 때 공부하시면 되고 작은 걸로 공부하는데 여기에다가 막 답을 체크해놓고 막 해설을 적어놓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수업을 듣고서 공부하실 때 내가 만약에 전에 공부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겠다라고 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거나 또는 뭐 야 이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던 거 단어 한두 개씩만 적어놓고 문제 풀 때 확인 요구만 쓸 거고 다시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답 체크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고 해설을 적어놓을 필요 없어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결국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잘 푸는 거 잘 구경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일단 한번 학습계획표 내용 한번 보죠. 자 교재는 이제 요약집. 요약집은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공부를 좀 잘하겠다라면 당연히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3, 4월대를 공부했을 때 요약집 단원별대로 이거 중요했었지 이 내용 중요했었지라고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교재가 옆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론서는 요약집이고 우리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집을 풀어볼 거고 문제편을 풀어볼 거예요. 문제편에 문제편을 가져오시면 되고 자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단원마다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기출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단원별대로 어떤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자 우리가 3, 4월대에 정립된 이론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문제 적용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이건 설명을 열심히 듣는다고 향상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읽어보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향상되는 거고 저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는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나왔던 걸 그대로 해석하고 다음에 이게 응용되어서 다르게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준비하는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목표는 기출문제는 모든 지문을 다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왜 나왔고 이게 무슨 뜻이고 아 이래서 틀렸구나까지 거의 모든 지문 물론 이제 일부 필요 없는 지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할 때 이건 필요 없이 보기를 채운 지문이다라고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런 건 제껴놓고 나머지 지문을 모두 다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요 지문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나왔고 수업을 듣고서 이제 아 이런 문장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집에 가셔서 반드시 복습하셔야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언제나 공부할 때는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요. 설명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들었더니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유학집을 꺼내서 내용을 복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동영상만 계속 본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니까 합격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알아듣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문자를 읽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해석하고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 비중보다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시점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자, 이론 학습이 부족하다라면 내가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된다라면 3, 4월 강의를 미리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수강해서 단원별로 공부할 거니까 수강해서 수업에 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유학집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도 갈수록 도움이 될 거니까 단원 공부할 때 만약에 오늘 1단원 나갈 거니까 1단원 한번 유학집을 쭉 살펴봤다라면 좋은 거고 일단은 총론은 좀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유학집을 경제론 쭉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효율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3, 4월 달에 확인학습 문제가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지고 있죠.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맞고 틀리고 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맞은 문제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틀렸던 문제 다시 한 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확인학습 문제는 다 기출문제, 응용문제예요.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틀렸던 거 다시 한 번 단원별대로 확인하고 유학집에 수록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기출문제를 풀 거니까 유학집에 제가 수업할 때 다 풀어줬으니까 유학집의 문제도 다시 한 번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최소 2회도 이상이라고 했어요. 최소, 최소.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풀고 다음에 또 풀고 또 풀고 할 건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처음 풀 때 야, 이건 내가 다음에 나와도 무조건 맞추겠다라는 문제는 무조건 패셔도 괜찮다라고 체크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이거 틀릴 수도 있겠다,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를 잘 체크해서 두 번째 볼 때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체크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볼 때는 더 양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이게 하루 종일 걸렸다라면 두 번째 볼 때는 한 5시간에 한 과목을 다 볼 거고 세 번째 볼 때는 3시간이면 볼 거고 마지막에 시험에 닥쳐서는 한 시간 정도로 한 기출문제제 한 과목을 쭉 볼 수 있도록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봐야 될 문제를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지문 같은 것도. 자, 암기코드 특강 했었으니까 암기코드 2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원마다 암기코드 쭉 쉬는 시간에 5분이나 10분 정도 들여서 일단은 쭉 보면 뭐 10개도 안 될 거예요. 15개쯤 될까? 많아봤자. 그래서 여러 번 한 5번 정도 읽어가지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용되겠구나라고 확인하면서 암기코드 이제 외우셔야 되고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 암기코드 얘기는 했으니까 다른 데서는 안 했어요. 김포에서만 했어요. 김포는 좋은 학원이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죠. 수업은 유학집에서 했던 내용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키워드만 잠깐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 설명하고 내용이 끝나면 이제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출문제집을 펼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보죠. 자, 부동산학 총론 자, 이건 유학집이고 따로 책 안 펴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 단원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페이지는 유학집 페이지니까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실 때 그 페이지에 유학집을 펼쳐서 아, 이런 거 중요했었지라고 확인하는 거고 이제 5, 6월 달은 이 PPT 화면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거지 굳이 책과 함께 같이 따라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3, 4월 달은 유학집을 쭉 정리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보죠. 1단원인데 많이 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1단원이니까 중요한 것들만 한번 체크해보면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동산학의 개념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게 수요 공급,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개발, 관리, 감정평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걸 잘하자라는, 능률화하자라는 원리 이 원리는 이론을 얘기하고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기술을, 응용기술이라는 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응용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래서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는 종합적이고 응용하고 사회과학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종합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을 복합했다. 종합했다. 응용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응용했다. 사회과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을 사회,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사회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에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을 하면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드러난 모습이 부동산 현상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활동을 수요 공급을 잘 못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은 법경기 실무에 응용됐다. 경험을 구체적으로 하고 사회과학이고 규범적으로 행동하고 좋은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이런 성격은 없다라는 거죠. 즉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다. 그다음에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다.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가 아니다. 얘는 부동산 학과 관련이 없다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동산 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 관련이 없다.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종합식과 의사결정식이 중요해요. 종합 나오면 법경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로는 처음부터까지 배웠는데 대부분 다 법률, 경제, 기술, 복합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부동산 개념도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정의했고 부동산 관리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이렇게 접근했고 개발의 타당성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은 대부분 다 종합식적권이 일어나요. 법경기 이렇게 복합 개념 측면으로 접근했다. 종합 나오면 법경기 그리고 복합 개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고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가장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대성한 접근 방법이 종합식적권이에요.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식적권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적권은 뭐냐면 의사결정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투자 결정이 있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을 했어요. 투자 분석할 때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이 커야지 그러면서 할인법과 피할인법도 있었고 수익률로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커야 투자하지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금융결정도 있어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이 올라가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 남의 돈을 빌리면 위험이 크죠. 빌렸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가로 이자를 줘야죠. 이자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자율이 크면 빌릴수록 손해일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고려해서 금융결정도 해야 될 거예요. 개발 결정도 있어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게 개발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발하는 의도 뭐예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개발하는 거예요. 얘들이 다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학계 논의에서 나오는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 얘들은 다 뭘 위해서 한다?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거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식이라는 건 다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즉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가정에 출발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하겠다. 즉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의사결정식 접근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기억해놓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을 거고 부동산활동의 속성 보죠. 부동산활동에서 이론과 실무 이렇게 부동산학은 이론 분야와 실무까지 응용한다 그랬어요. 이때 중요한 성질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는 기술성 테크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짝짓는 거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외워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하나 나오겠다 그러면 어렵게 나오겠다 하면 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 다수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도 모두 고려해야 돼요.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만 고려하면 돼요. 당연히 개인이 부동산활동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익도 고려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주체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성도 함께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효율성은 사익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은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공공성, 공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민간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중요시하다?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시하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역시 더 중요시한 걸 인정하되 얘와 얘를 조화롭게 균형을 잡히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든지 간에 효율성이 중요한 건 맞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얘만 보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얘와 얘를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언제나 자본주의에서는 효율성이 중요시한 거예요. 이건 이따가 배울 거고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얘가 밑이에요. 밑.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사람과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대물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활동은 임장활동이에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에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니까 대물활동이고 이유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는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이고 임장활동을 할 때는 부동산의 부동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고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장기성을 띄고 있다. 이건 딱 여기서만 나와요.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는 건 부동산 개발관리를 먼 미래까지 보고 부동산을 개발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보고 개발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비가약성이라 그래요. 비가약성 때문에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것은 영속성과 비가약성 이 두 가지 나중에 계속 나올 거고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은 3차로 갈수록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공중윤리는 대중에게 일반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서비스 윤리는 우리가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고객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게 서비스 윤리예요. 고객 의뢰인이라고도 해요. 의뢰인과의 윤리.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윤리와 조직윤리가 있는데 고용윤리는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를 얘기해요.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 이걸 우리가 내부 조직원이라 그래요.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고용윤리.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의 윤리예요. 조직윤리는 동업자 간 또는 동업자 단체와의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라 그래요. 그러면 동업자 및 동업자 단체와의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보죠. 외부 조직 간의 지켜야 될 윤리를 고용윤리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눈에 보이죠? 고용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문제예요. 내부 조직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내부 조직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한다. 내부 조직은 뭐예요?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조직과의 윤리는 이건 고용윤리지. 조직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윤리를 외울 때 이렇게 앞에다가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용윤리는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니까 내부 조직의 윤리고 이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의 윤리예요. 외부 조직은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문에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뒤로는 다시 안 나왔어요. 근데 몰라요. 요즘에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먼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 하나씩 다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윤리의 종류가 나올 때 조직윤리 나오면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건 외부 조직을 얘기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공간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 이걸 몇 차원? 3차원. 이 3차원을 입체공간이라 그래요. 이 단어 기억해놔야죠. 공중, 지표, 지하를 3차원 공간이라 하고 이걸 입체공간이라 그래요. 공간활동은 입체공간으로 하고 복합개념은 법경기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낼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수업은 어, 저런 거 있었지라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 안 돼요. 다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 3, 4월 달에 열심히 공부했던 건데 그때 공부가 안 됐고 암기가 안 돼 있다라면 지금 듣고서 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해야 돼요. 계속 외워야 돼요. 쉬는 시간에 따로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중에 집중하면서 가능한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만약에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다라면 얼른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페이지를 넘길 때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80% 이상을 외워놓고 내가 조금 몰랐던 거 체크해놓고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5, 6월 달까지 1차 간 잡히면 동차가 어려워요. 나중에 1차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2차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잘 안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러니까 5, 6월 달까지는 무조건 이제 1차 학개론과 민법을 안정점수로 모의고사 65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단원별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중요한 건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제가 출제자라면 첫 번째 1번을 내고 두 번째 조직윤리를 낼 거예요. 내부 조직원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내부 조직은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인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일단은 문제는 이거죠. 부동산학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경제성, 공정성 이런 원칙이 있대요. 능률성의 원칙은 잘하자는 거죠.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얘가 가장 최우선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안전성의 원칙은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래하자. 경제성의 원칙은 투자한 금에 비해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자라는 게 경제성. 공정하게 하자.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라고 할 때 소유활동을 부동산 소유를 잘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야, 네 땅이라고 네 맘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활동의 능률화는 최유요이용이다. 이렇게 짝지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거래활동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런 원칙이 뭐냐면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 그래서 소유를 잘하자는 건 최유요이용하자. 거래를 잘하자는 건 질서 있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반 원칙에서 소유활동을 최유요이용한다라는 지도이념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거래활동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안전성의 원칙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건 다 뭐다?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의 원칙. 그래서 이만큼 외환해야죠. 능률성의 원칙. 최우선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분류하는 거. 무조건 다 외워야 되고. 부동산업을 표준산업 분류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업이라는 돈 받고 일해도 괜찮은 업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하나와 부동산과 관련된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요. 이걸 외워야 돼요.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그다음에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개공으로 표현했어요. 개공. 개발 및 공급업. 그래서 해석해야 될 것이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건설업이라고 표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건축업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서비스업은 크게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라 그래요. 관리가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서비스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 중계도 고객에게 중계하고 상담해요. 컨설팅. 자문도 고객에게 상담하고 감정평가도 의뢰인 고객이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관련 기타 서비스가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이제 구분했어요. 머릿속에 부동산업은 임대미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임대미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개공으로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은 애프터 서비스가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중계,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해 볼게 중계업에 당연히 대리업 포함해요. 우리가 중계업 할 때 중계들이 당연히 할 수 있고 경매들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건데 임대업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은 주택 비주거용은 상업용이나 사무용 기타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사업 시설 이런 걸 기타 부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임대업 가능하고 개발 및 공급도 모든 부동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죠. 관리업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관리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만 해당되고 기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타 부동산이나 사업 시설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확인해 봐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 및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기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때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건 임대업이나 개발 및 공급업은 모든 부동산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부동산이 들어와도 그런데 관리업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부동산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는 안 된다. 기타라고 하는 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부동산은 시설. 그래서 특수시설, 사업시설,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표준산업을 위해서 부동산업에 부동산업에 금융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이 하는 거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어요. 투자업 된다 안 된다? 투자업 안 돼요. 공기중개사가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투자업은 안 돼요. 투자 자문업은 가능한데 투자 상담은 가능한데 투자를 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관리업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있는 부동산을 연결을 꼭 시켜봐야 돼요. 관리업 나오면 주거용,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 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기타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외워놔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관리업이 나오면 꼭 앞에 있는 부동산을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에 기타 부동산이나 무슨 시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문제 보죠. 가능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은 지문을 풀어주긴 할 건데 수업 중에 어, 쟤 잘 푸네 이런 거 보려고 오신 건 아니죠? 수업을 듣고 아, 저런 문장의 저음이구나 저 문장의 뜻이 저거구나 출제자의 의도가 저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이걸 스스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 풀 때 채점을 하고 틀린 걸 해석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그 문제만 영상을 찾아가지고 수업을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동영상만 주구장창 다시 이제 들어보는 건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동영상은 가능한 짧게 보고 스스로 많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보죠. 자,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산학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그럼 뭐라고 봐야 된다? 응용과학이라 해야 된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으로 해야 된다. 맞죠?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말한다. 자, 보니까 종합식 접근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식 나왔으니까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의 복합 개념으로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맞고 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항목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맞죠? 이때 다양한 항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라는 것은 부동산은 법률, 경제, 기술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원칙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건 중요한 키워드죠. 예를 봤더니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요 이용한다.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나와야죠. 틀렸네요. 여기에 만약에 능률성의 원칙이 이렇게 나왔는데 소유활동에 질서 확립 나오면 틀린 거예요. 또는 거래활동에 최유요 이용 나와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능률성 원칙에서 소유활동은 최유요 이용 거래활동은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5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부동산학은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하여 법경기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맞는 얘기고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할 때 능률화와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이론과 응용기술 실무를 응용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맞고 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맞죠? 우리가 추자의 기초순수가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학이 추가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한정해서 볼 때 자,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부동산활동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수요공급이 대표적으로 부동산활동이에요. 사람이 수요공급을 왜 해요? 투자로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어찌 됐거나 자,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틀린 얘기죠. 무조건 부동산학에서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민간이든 정부 입장이든지 간에 근데 정부는 얘가 우선이긴 하지만 형평성의 조화도 중요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4번이 틀린 거고 이건 뭐 상시적인 문제고 자, 순수과학과는 달리 추자연 기초순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달리 사회문제를 해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맞죠? 이런 건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3번 보죠.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부동산학은 토지 정착물에 관하여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좋은 얘기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어서 종합적이다. 법경기 연계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자, 부동산학은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이란 말이 나왔네요. 좀 어려운 단어죠. 종합식이란 말과 똑같아요. 종합적이란 말이에요. 종합적 접근을 취하는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다만 이 단어가 몰랐다.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두 번, 열 번 읽는다고 이거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 기본을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문장이 길었지만 결국 순수과학과는 관련이 없죠. 추상적 자연과 기초과학 순수과학과 관련이 없다. 4번이 보기 쉬웠으니까. 자, 5번을 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이렇게 나왔네요. 왜 한다. 의사결정. 투자결정이죠. 돈 벌려고 한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혼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하고 자, 4번 보죠. 자, 4번 나왔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야 돼요. 보기가 이렇게 지문에서 박스 문제인데 두 개씩 나왔네. 자, 그러면 다섯 개가 지문 나왔는데 여기서 한두 개 몰라도 답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일단 보죠. 그리고 틀린 게 확실하게 나오면 바로 지문 보고 보기 보고 틀린 거 없애놔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 방식 연습해야 돼요. 자, 공중, 지표, 지하 지표, 공중, 시하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맞아요. 또 여기에 뭐라고?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맞네요. 그럼 기억 안 들어간 건 틀리겠죠? 그럼 답은 1번,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중에 맞다, 틀리다 하나만 구분하면 되는 거네요. 결론은 자, 니은을 보니까 사회성 공수에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그럼 맞는데 거래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두 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지 누구는 필요 없고 누구는 필요하다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니까 니은 틀렸네요. 그럼 땡큐하고 넘어가야죠. 어이야 씨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볼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히 또 맞아요.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틀린 것 같고 막 계속 고민하면 답을 또 헷갈려요. 오히려 틀려도 괜찮으니까 정확히 답이라고 판단됐다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면 내가 봤던 지문이 맞냐 틀리냐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지문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읽어봤더니 내 생각과 일치된 걸로 그대로 확인됐다라면 맞겠지라고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자신 있게 나머지 지문 보죠. 일단 답은 쉽게 찾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쉽게 낸 문제죠. 출제자가 일반적으로 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가니까 토지는 영속성 그리고 부동산은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죠. 비가역성 때문에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돼야 된다. 맞죠. 이것은 맞고 자, 리를 보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란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건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대물활동이 아니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활동이자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동시에 대물활동이다라고 해야 돼요. 얘는 아니고 얘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다라고 해야지 얘는 아니고 얘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다라고 동시에 미시라고 정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체계화된 이론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맞아요? 이론은 과학성이 강조된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술성은 실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되고 이론에서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는 맞고 여기가 틀린 거예요. 대물활동이 아니라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부동산활동은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다라고 해야 되고 이론은 과학성이 중시되고 실무는 기술성이 중시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리을은 아니라라고 해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 질문이에요. 잘못 인간이 주체니까 얘가 아니고 얘인 것 같네 라고 하면 얘도 맞는 것 같네 라고 또 고민하면서도 답을 다시 또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미음 보니까 임장활동을 규정하고 있대. 부동산활동은 임장활동이다.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 라고 나온 거죠. 사람이 직접 가해져 현장에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이죠. 부중성이 아니라 자 그리고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무슨 활동이냐면 대물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건 부동성과 대물활동이라는 속성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미음도 틀렸고 출제자가 리을과 미음은 좀 어렵게 지문을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우니까 기억, 미음도 모르면 나머지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도 막 쓰고 어려운 문제도 막 쓰는 거예요. 지문에서 사실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이건 뭐 무조건 어떤 얘기가 나오든 틀리는 거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고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았어야 돼요. 자 일단 박스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이제 문제 여러분도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맞다 틀리다를 구분이 된다라면 얼른 보고서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준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좀 편해져야 돼요. 다 몰라도 충분히 답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5번에 자 5번에 보니까 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라고 나왔어요.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 자 관련 서비스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관리업이 있고 나머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다.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자문업 맞아요. 투자 자문업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개업 맞아요. 대리업 포함할 수 있죠. 맞고 그 다음에 관리업 맞죠. 근데 관리업이 나오면 좀 더 확인해 볼 것이 앞에 있는 부동산과 어울리는지 따져봐야 돼요. 주거용 비주거용은 맞지만 기타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개발 및 공급업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임대 및 공급업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 서비스업에 이렇게 관리업과 이렇게 중개자문평가업으로 구분되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이때 관리업에는 여기에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 6번 보니까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네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일단 금융업 투자업 된다 안 된다. 땡큐죠. 금융업 투자업 둘 다 안 되죠. 그래서 2번 안 되고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죠. 개발및 공급업 되죠. 앞에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중개업에 대리업 포함하고 있고 관리업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거용 비주거용만 들어가야죠. 비주거용 맞고 임대업에는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상관없고 투자업 투자업 금융업 여기에 체크해야 될 것이 건설업도 안 되고 건축업도 안 된다. 가장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왔는데 감정평가사의 부동산업 원론에서 건설업 건축업을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없다. 우리 시험에 다시 나올 만한 지문이 건설업은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7번에 보니까 관리업에 관리업에 분류체계 세부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관리 앞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봐야죠. 주거용 되죠. 비주거용 되죠. 아파트 주거용이에요. 사업시설 아니 사무용은 비주거용이에요. 맞아요. 사무용이나 상업용이 비주거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설 이렇게 나오면 얘는 기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부동산 이 시설이라는 건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라는 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기타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설은 안 돼요. 시설은 기타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리업 앞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렇게 아파트는 주거용이고 사무용이나 상업용은 비주거용이에요. 이게 시설 나오면 기타 부동산을 의미하니까 관력과 관련이 없다. 한 게 없는데 조금 더 해보죠. 복합개념의 부동산 보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어 뜻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복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뜻을 복합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보겠다. 이건 가장 우리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법률로 봤을 때는 협의의 부동산 이건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상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상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어떻게 정의하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법률에서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얘 한 번 확인해 보면 얘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죠. 그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동산등이에요. 동산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떤 동산이냐면 등기 등록하는 즉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제도라고 하죠.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는 동산등을 얘를 부동산과 비슷하게 공시 등기 등록하네. 자동차 등록해요? 등록하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을 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정의할 때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준 부동산은 동산등이다. 맞아요? 맞아요. 동산등이라고 해야 돼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준 부동산은 동산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등인데 법률적 측면에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 광의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준하냐? 부동산의 준하냐?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무조건 외워야죠. 안 외우면 큰일 나요. 매년에 또 볼 수 있어요. 자, 경제활동하면 우리가 수요 공급을 얘기하고 경제하면 돈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이니까 자산, 자본 재산에 해당되는 거고 생산요소 공급 관련되고 소비재 수요 관련되고 수요 공급이 일어난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게 경제적 개념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으로 본다.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만에 하나 내가 실수했어요 라고 할 때 출제자가 유형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그냥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형적 측면은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냐라는 뜻이죠. 무슨 개념밖에 없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어요. 즉, 법이나 경제는 형태가 없는 무형적 개념인데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다. 그러면 쭉 다 주고 유형적 개념의 부동산을 골라라 이렇게 하면 뭘 찾아야 돼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찾아야 돼요. 출제자가 유형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유형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얘만 유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경기 중에 기술적 측면만 유형이다 형태가 있다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률적 측면의 협의 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자산자분,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물리적 밖에 없다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다 틀린 얘기죠? 항상 누구의 제안을 받아요? 정부의 제안을 받죠 그래서 공법상의 제안을 받아요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죠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으로 뭘 뽑아요? 지역 지구제예요 우리나라 거의 땅을 용도 지역으로 정해놔서 이 땅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농지지역이냐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지을지 못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건폐를 어디까지 지어라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부의 제안을 받는 상대적 권리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소유권을 나눴을 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면 소유권이 있다라면 지표만 권리가 미치는 게 아니라 상하에도 권리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입체 공간으로 소유권의 범위가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공중, 지하 이렇게 입체적으로 권리가 미친다 지하를 땅 중간이니까 지중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표가 있을 때 공중지하 무조건이 아니라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 즉 법원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를 정해서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 위와 그 아래는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개인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이만큼만 토지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 권리가 여기는 지표권 여기는 공중권인데 개인의 권리가 영향을 미치니까 사적 공중권 여기는 지하권인데 개인이니까 사적 지하권 나머지는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이죠 이 범위를 한계심도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개인 권리가 미치는 깊이까지를 한계심도라고 하는데 이건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해지는 거니까 자 보니까 개인 권리가 미치는 거 보죠 이만큼 자 일단 지표권 먼저 보니까 경작하고 견축하고 중요한 거 용수권 별표 쳐놓고 재작년에 감정평가에서 나와서 많이 들렸어요 용수권은 지표의 물을 지표의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예요 지표의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니까 어떤 권리에 해당되냐면 지표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은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별표 쳐놓고 용적률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니까 공중에 해당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용적률 나오면 이건 공중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개인사적 지하권은 한계신도 이내까지인데 중요한 건 내 땅 아래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근데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석탄석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광어법에 의해서 광어법으로 권리를 따로 규정하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석유를 내 것이 아니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과 그 이하는 이건 개인 권리가 미치지 않는 거죠 전파통신항공권은 나라 거예요 공적지하권은 한계신도 밑에는 이건 나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이렇게 입체공간 삼체형 공간으로 적용이 되고 무한대는 아니다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걸 사적공중권 사적지하권 지표권이라고 하고 용수권은 어디에 포함된다 지표권 용적률 나오면 공중권 그 다음에 내 땅 아래에 있는 사적지하권에 있지만 미체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기억해놔야 되고 자 예를 들면 이제 공중권의 활용예 보죠 여기에 용적률 나왔어요 공중권이죠 민법에서 구분지상권이 뭐예요 지표에 공중이나 지하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죠 공중도 포함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공중과 지하 같이 들어있지만 공중도 포함되어 있고 자 개발권은 잠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규제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규제되어 있고 개발하지 말라고 이 지역은 개발해도 된다 땅마다 개발하면 안 되고 개발하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 토지용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죠 그런데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규제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겠네요 원래는 둘 다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너는 1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짓지 마 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 땅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대신에 정부가 야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 이만큼을 못 짓게 했으니까 이 용적률을 하나의 권리로 줄게 이걸 개발권이라고 했어요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하나의 권리로 줄 테니 이걸 이쪽에 팔아라 얘들이 사갈 거다 얘들은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쪽에 개발권을 사오면 한 층, 둘, 셋, 네 개 층을 사오면 건물을 더 높게까지 지을 수 있게 인정해 줄게 그래서 초과 용적률을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와서 더 건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진 거죠 개발권을 이전해서 정부가 돈 쓴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죠 이걸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왜 개발권을 사오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건물을 더 지으려고 했더니 땅도 없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을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개발권을 사와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제도였는데 결론은 지역지구제로 인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개발권 양도제 도입은 되었으나 한 번도 실시가 안 돼 있다 최근 3년 동안 연속 나왔어요 미실시 제도로 대표적으로 개발권 양도제 그러면 개발권은 뭐예요? 용적률 얘기하는 거죠 무슨 공간? 네? 지상? 왜 그러지? 지상이란 말은 우리 학교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지표, 공중, 지하재 지상이란 말은 없어요 지상권 아니에요 지표권이라고 얘기해요 공중권의 활용이죠 공중권의 예다 그래서 개발권은 용적률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개발권이라는 걸 좀 더 해석하면 주제 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권리가 어디서는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래서 개발권이라는 말이 붙인 거예요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공중권의 활용 예 개발권은 용적률 얘기한다 쉬었다가 하죠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뭐 재수없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에 공부해요 뭐 웃고 떠들지 말고 문제 봤던 거 외학자 한 번 쭉 훑어보거나 문제 어렵게 느껴졌던 거 다시 한 번 해석해보거나 효율이 훨씬 좋아요 10분 투자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따로 30분 공부할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가능한 쉬는 시간에도 중요한 업무만 보고 공부하세요 erhö고 10분 투자하면